현대차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현대차는 2024년 2월 1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의 65% 하락한 23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6일 대비 약 28,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2월 13일 26만 천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31일 16만 9천5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2월 2일 58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1월 24일 16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3, 3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30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18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612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2월 2일 가장 많은 250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1월 30일 가장 많은 2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9.84%에서 약 36.75%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2월 14일 약 36.75% 최저 지분율은 2023년 2월 20일 약 29.7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59조원이며 2016년 93조 대비 약 70.3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5조원으로 2016년 5조 대비 약 189.0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9.41%입니다. 순이익은 약 11조원으로 2016년 5조 대비 약 105.9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7.38%입니다. 현대차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29배이며 지난 2016년 5.6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3.67%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5배이며 지난 2016년 0.44배에 비해 약 12.25%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4.22% ROA는 11.63%입니다.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50조 5,56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위, 코스피 종목 기준 6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59조 5,54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5조 11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1조 7,79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현대차에 대해 7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0만 원을 제시하였고 메리치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3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7만 3천 5백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30만 5천 원에서 27만 1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8만 7천 5백 원에서 23만 9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현대차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4월 11일까지 하락 추세 2022년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이 예측됩니다.